알레르기 어이 시원하다 오셨어? 이 안으로 모시고 내가 그 바깥으로 앉자. 어 왔구나.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아니 둘이 날짜 맞춰서 온 거야? 전 만나러 오신 거예요? 그럼 그럼. 뭐 객지에서 왔는데 왜 안 만나러. 네. 왜 이리 와. 어머 좋아지셨네요 얼굴. 왜 이리 와. 안경이 괜찮으세요? 안 피곤하세요? 괜찮아요 잘 버텨 진짜? 우리는 내일 서울 컴백 벌써 다 끝난거에요? 그럼 13일체가 건너네요 아 그랬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지 제일 얼굴이 까맣겠다 소진이 덕분에 아주 한 사람 더 왔으면 좋았을걸로 혼자 다 했어? 네 그니까요 그래 한 사람 우리 비인 가는 때는 낮자가 오는데 비인 그때 손숙씨가 거기 있대 아 그래?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만나는 그때 여행을 한다고 10일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비엔나 저희 도착하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점심 식사라도 하시면 좋죠 네 둘 둘 내가 알겠어 여기 더 멋있지 두 대가 여기 서배니까 진짜 반갑다 어디가 좋으셨어요? 어 뭐 체스키 크롬판가 뭐 아 거기 가셨겠구나 아 거기가 너무 이쁘더라고 거기 너무 이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